잘 이어져요 아이고 자 이분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맑고 밝은 분이고요 한밤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반가운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그냥 예뻐해 주세요 저를 그 연애설은 뭐야?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금 행복하세요 역시 훌륭한 엄마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진 날 요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녀 사랑도 잘 되고 드라마도 잘 되는 장신영 씨를 소개합니다 몇 년 만에 이게?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이죠 한 8년 됐어요 장신영 씨가 한밤 8대 MC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때도 참 예뻤어요 장신영입니다 너무 웃었나 봐요? 그럼요 아 진짜요? 이 꽃 이름이 카랑코엘이에요 이 꽃의 의미가 인기 그리고 인기 저요? 보세요 우리가 사진도 딱 준비했잖아요 준비 많이 하셨나요? 그럼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맞춰? 승영 씨 세상을 보면서 거기 본명이 장신자라고 해서 또다시 또 기억하잖아요 다들 잊고 계시는데 그걸 잊고 있어 장신자라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장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했어요? 되게 많이요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흰자 계란자 노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이미지하고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데뷔하면서 바뀌었어요 연구보단 나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본명이세요? 진짜 본명이라니까요 민증 봐요 장신영이 생각나는 건 도도하다 화려하다 예쁘다 섹시하다 섹시하다 정말 거리가 먼 거 같아요 정말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섹시한 잠깐만요 이건 정말 섹시하잖아요 볼륨 먹매 억찔하죠 이게 무슨 일 없네요 무슨 일 없네요 요즘 물 오른 장신영 씨의 연기가 연일 화제입니다 손현주 씨가 칭찬 안 해요? 네 선배님이 첫 방 보시고 나서 문자가 오셨어요 뭐라고? 신영아 이대로 쭉 가라 선배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? 그랬더니 맞는 거다 이대로 쭉 나가라고 이야기 한 동안 출출해졌는데요 완전 최고 다 먹어도 돼요?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영 씨가 식탐이 참 많아요 먹어봤네 한 번 돌려주는 센스? 먹는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 보니까 맛있었어요 방송에서 요즘에 한국 매니저 가면서 주로 뭐 많이 드세요? 김밥이요 맨날 매니저가 김밥 천원, 천오백 원짜리 사다 주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장신영 그녀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신영은 동성친구보다 이성친구가 많다? 이성 저는 남자들이 좀 편해요 장신영은 마이크를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? 저는 약간 트로트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진다 남자는 네 여자친구 장신영은 스테둘 없을 땐 밴보다 대중교통이 편하다? 지하철 택시 걸어다니고 어떻게 해? 그냥 다니는데요? 사람들이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? 못 알아보세요 그냥 정말 맨얼굴에 다니고요 맨얼굴에 다니니까 그러시죠 죄송해요 민폐이네요 민폐 장신영씨 모태 미녀라는 말이 있어요 신기해요 진짜 안 고쳤어요? 하나도? 안 고쳤죠 아 내가 봐도 참 여긴 예뻐하는 데가 있었다면 어디예요? 아 아니 아 진짜? 다 확인 시켜드리는 것은 자리를 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이리 와보세요 무서워요 뭘 보세요 아 정말 자 여기 보세요 이 사진이 언제 적 사진이죠? 이때가 처음이에요 프로필 처음 찍었을 거예요 아마 다시 이때도 가고 싶다 그녀가 추악하는 19살의 장신영입니다 엄청 추악해요 처음으로 데뷔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? 해 뜨는 집이에요 주의공으로 써주신 거예요 정말 왜 이래요? 왜 이렇게 다니시냐는 거예요 하지만 큰 역할이 오히려 독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디오스 교수님 엄청 용모였죠 얼굴은 왜 저렇게 생겼냐 연기는 왜 저러냐 어떻게 저런 아이를 주인공으로 쓰냐 거의 혼자서 누구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외롭게 달랬던 것 같아요 꽃다운 20대 장신영 씨는 한 차례 아픔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에겐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3살 떼었나 4살 떼었나 참 잘생겼네요 지금 벌써 7살 됐죠?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연기자인 거 알아요? 이제 좀 알아요 진짜? 뭘 알아요? 그래서 언제 끝나냐 스케줄 관리를 하더라고요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지금 방송 보고 있다 얼마나 예쁠까요?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이런 씬이 나오면 그 아줌마 가서 가서 때려줄 거다 만약에 노출 씬 배틀 씬 이런 거 섭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할까라고 고민도 해봤는데요 못하겠더라고요 왜요? 이게 나중에 아들이 커서 봤을 때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